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뱀띠 여러분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띠가 뭐냐 물으면 당연히 올해는 뱀띠가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큰 딥배가 생기는 양력 1월달 2월달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 딥배 분들을 만나서 좋은 성과 거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양력 벌써 3월달 4월달이 되었는데요. 양력 3월달 4월달에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 많은 이동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동수를 가지는 와중에 좋은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도 얻고 하는 그런 운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조금 조용히 움직이는 게 보여요. 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물어보면은 당사주나 명수상에서는 혀가 하나인데 끝이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로 두 가지 말을 한다. 그래서 언면이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은밀하고 조용히 이렇게 뭔가 하는 일에 능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가 없는 뱀의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양력 3월달 4월달에는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물 밑에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은밀하고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3월달 4월달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4살이 되는 신사생 뱀 뱀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3월달 어떨까요? 짠. 오 역시나. 야 괜찮은데요. 많은 인기가 있을 것이라 사려가 됩니다. 사람들한테서 뭔가 이렇게 추억을 받는 그런 느낌. 아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운기가 뜨면은 내가 조금 페이스 조절만 잘하면 되는 일이고 마음의 자만심만 잘 잡으면 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문서, 공분 뭐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24살이시면 이것저것 자격증도 따고 뭐 스펙도 하고 졸업 준비도 하고 뭐 그런 식이긴 한데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문턱을 넘어가는 합격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 나이의 공무원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국가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진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20대다 보니까 연애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탄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받다 보니까 아 요게 좀 삼각관계에 좀 들어갈 영향이 있어서 조금 이제 서랑설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을 잘 잡으셔가지고 일편단심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네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6살이 되는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이죠.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3을 따라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고민되는 일들이 있다. 내가 뭔가 생각은 있지만 행동이 좀 뒤따라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역시 장곡 끝에 악수가 아니라 장곡 끝에 묘수를 뜬다. 바둑에서 그러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수를 뜬다. 차라리 그냥 느낌 나는 대로 딱 본대로 바로 뜨는 게 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악수를 뜬다는 말인데 어 반대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묘수를 뜰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한 다음에 뒤늦게 판단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특히나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운동도 시작하고 뭐 본업 말고 부업 같은 것도 활동하고 활동적인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너무 내가 활동적인 운기를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몸살이 났다거나 그렇죠? 알아둔 운동을 막 해서 막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넘어진다거나 부딪힌다거나 이런 운기가 들어와요. 너무 오버만 하지 말자. 이제 문서운을 조금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계약서 사인할 일이 있을 때 위약금이라든지 전후 사정을 조금 잘 봐야 된다. 최소한 미니멀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서의 기운만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8살이 되는 정사생 뱀띠입니다. 뱀띠 중에서 우리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추진력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3월달 5반기 짠! 어, 그렇죠. 만사가 무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특히나 이때는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들에 대한 성불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노력에 박차를 가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4월달에는 아, 요런 것들이 아, 그렇죠. 무리를 하게 되면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좀 치고 빠지기가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꼴뚜기도 한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그겁니다. 치고 빠지기 잘해야지만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요때는 일사적인 부분이 너무 길게 가면 안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쟁취를 해야 된다. 그래도 요것과는 별개로 특히나 벌어져 있던 일들이 뜻하지 않은 기회로 해결이 되는 그런 운기도 들어와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한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잘 수송을 하면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남순 3월달, 4월달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0세가 되는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3월달 어떨까요? 짠! 역시 뱀띠 여러분들 5번기가 굉장히 좋죠? 일단은 재물의 큰 힘을 얻는 타이밍이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4월달은 어떨까요? 짠! 우와! 베스트 베스트! 5번기가 나왔습니다. 재물의 탄력이 받는 상황이 크게 펼쳐지게 됩니다. 사업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부가적인 수입도 따르고 특히나 목돈의 운기가 돌아오는 운기가 있으니까 요럴 때 뭐 재테크 같은 거 신경을 쓰면 굉장히 좋은 부분은 많이 간다. 조금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무 운기가 빨라요. 좀 무리를 할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막 먹다보면 급하게 먹다가 우리가 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금전적으로 너무 탄력이 좋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사들이 많이 벌리다가 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은 내가 볼 때는 오늘 의사생 뱀띠 여러분들 열 중에 아홉은 무조건 대박이 나는 3월달, 4월달 웅기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3월달, 4월달 갑진년의 주인공은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다. 제 추천 검색어에도 하늘 도령 뱀띠 검색이 많더라고요. 5번개 뽑아봤는데 역시나 좋은 웅기의 5번개들이 많이 왔죠. 근데 우리가 좋은 웅기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은 3월달, 4월달도 상반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5월달, 6월달도 우리 뱀띠 여러분들 화이팅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4 5 5 4 4 5 5 5 6 6 7 8 8 9 9 10 11